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저 킹맨으로 왔는데 킹맨 매트를 했는데 킹맨 매트를 킹맨 매트를 누구를 몰라 하지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생관 나는 너무 누구네 약간 있어 내 스킨은 새롭이네 몇대를 새롭테리운 오 마켓이네 안녕하세요 곧 여러분 wed 유 make 너무 귀여운 아이스크림 아니면 나이비키와 그래도 나이비키는 슈퍼히어로다 매번 역시 랜덤으로 있었죠 갓자 여러분들 갓죠? 망설강림받에 어어어어 워어어어어 왜 이러지? 유연 유연 완전 중당 악렬 유생 유생 무사 유은 유인 유유 유이없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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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어 다시 한 번 이거로 해줬었는데? 내렸어? 그래? 이겼다 뭐지? 이거 왠지 이겼는데? 살아 움직이는거겠지? 뭐지? 이겼다 아무튼 날아가고 잘 가라 안 돼 안 돼 근데 무릎 빠지면 죽네 근데 무릎 빠지면 죽네 오 여기 한 번 맞고 다시 한 번 이거로 이거보다 나를 약봉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겼다 어디서 나한테 싸워보려고 했어 나 이래부터 슈퍼 히어로야 뭐지 이기 너무 잔인한거 같은데? 뭐지? 뭐야 뭐야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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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